아침 월기총 CWC 총재 나무성 목사 귀하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교육무게에 힘써오면서 월기총의 언론기관 특수무게와 찬양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뜨거운 열정으로 한민족 성시 통일보금화 월드선대의 인재양성을 통한 보금전파를 위하여 모든 배운이 정성을 남아 월기총의 총재의 취임을 축하며 이에 취임패를 드립니다. 2020년월 31일 월드위 대표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총재단장 김원수 상임위사 김국리의 대표장 권미선 사무총장 김석일의 전부다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가만히 서주시고요 다시 한 번 뜨겁게 박수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무속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꽃다발 아 맞아요 아니 침사 침사하고 침사하고 꽃다발 예예예